네, 이쪽이에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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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잘 참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영국집에 찾아와서 지금. 아, 어머니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에스도한테. 구여에서 구여이시라고요? 거의 충남, 동주, 천안. 다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깝게 다 사셨더라고요. 아버지, 성함이. 전재상. 이렇게 구경 좀 살짝. 네, 보세요. 정리는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평소에 모습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건 그리신 거예요? 둘째가. 둘째예요? 둘째 분이. 입학 시험 칠 때. 와, 진짜 짧은다. 에스도 보니까 기숙사에다가 미술을 많이 해놨다고요. 에스도 그림 좋아하고. 그렇죠? 아버님 그림 잘 그리셨나요, 그러면? 저도 좀 했죠. 아무래도 집사람보다는. 어머님이 어디 지금. 지금 이 치료 때문에 한국에 갔어요. 아, 한국에. 아, 맞아요. 모세. 이거 모세 찍은 거예요. 어? 모세가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거 모세 찍었어요. 네, 그래서. 오, 이거 사진 진짜 전시해도 되겠다. 아니, 모세. 진짜로. 오, 가족 사진이다, 여기. 모세는 진짜 귀엽게. 아, 어떻게 보면. 아, 애기라서. 너무 귀엽네. 에스도 여기 있다. 아, 네. 에스도. 모세. 아, 맞아요. 모세.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네, 어머니. 되게 잘 보네요. 아, 둘째 언니다. 여기는 아빠 그거. 박사 가족을 하고 있을 때. 음. 아버지. 네. 여기는 약간 더 작은. 나 찾았어.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우와. 언니, 엄청. 엄청 잘 보네요. 그래요? 언니, 진짜. 눈빛이 빨라요. 어떻게 해요? 여기 딱. 아버지, 아버지 딱 계시네. 딱. 모세 개굿인 거 봐. 혼자 제일 개굿. 혼자 제일 개굿. 여긴 또 뭐야? 어디야? 이건 부엌이에요. 아, 여기는 같이 밥 먹고. 네. 그냥 작은 건데요. 여기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좀 복잡하긴 해요. 네. 아니, 이렇게 집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티라 주세요. 아, 티티. 뭔 티예요? 인글리시티고요. 인글리시티. 아, 홈티, 홈티. 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자, 가자. 티지 마자, 티. 우와. 우와, 향기 좋다. 아, 좋다. 아, 녹는 것 같아요. 몸에. 어제는 이제 언니들부터 시작해서 모세 또 에스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다섯 자매, 아니 다섯 남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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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모세야. 다섯 남매가 다 이제 직업이나 지금 갖고 있는 꿈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 몸에서 나온 그 엘레멘트가 다 다르잖아요. 와, 역시 센스다. 이야. 다섯 남매를 키우시는데 어떠셨는지. 쉽지는 않으셨죠. 근데 애들이 비교적 착하게 자라줬는데 그렇지만은 자녀 교육이 가장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좋은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단도 치고 부탁도 하고 또 명령도 내리지만 반면에 야 너는 잘하고 있냐. 언어를 슬쩍 잘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죠. 나를 다스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노하우 좀 배우려고 좀. 노하우는. 너의 눈을. 그렇죠. 얼굴은 확실히 착하신 거 아냐. 빨리 지금 미인을 얻어야 되는데. 화이팅. 확실하게 사면 끝인가요? 화이팅. 아빠 화이팅. 나도 많이 찾아볼게.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우리 레스토랑 어떤 단위이세요? 우리 친딸이고요. 우리 친딸이고요. 우리 친딸이고요. 레스토는 우리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아버님의. 우리 어머니. 강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섬세. 예민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역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역사를 하게 됐어요. 한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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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하고 있죠. 자랑스러우시죠. 또 아버지 입으로 또. 어떻게 또 말을 하실 거예요.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하고.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진짜 겸손하더라고요. 정말요. 진짜. 큰 선물이에요. 언니들 표정이 맞아요. 사실. S가? 언니들까지는 계시던데. 마지막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 있어서 좀 공부 좀 시키고 싶었는데. 영 이게 뭔가 아니더라고요. 영 이게 뭔가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욕심을 투영시키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어제 잠깐 만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문제예요. 부담도 많이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부담을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안 되니까. 억지로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 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일으키도록 도와줘야 되죠. 자연스럽게.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떡국이랑 같이. 어떤 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떡국이 나으실까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뭐가 필요하지? 그. 라면 떡 한 거 있는데. 아. 떡라면? 떡라면이요? 라면 차기만 조금 더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좋은데. 나 떡라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진짜로? 네. 떡라면 한 번도 안 드시고 있어요? 네. 떡. 라면 같으면 잘 안 드시잖아요. 라면이요? 건강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실은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도 건강에. 그 마음을 건강해주려고. 라면을 잡고. 떡라면은? 예. 떡라면. 떡라면. 음. 음. 파랑. 이 밥이 잘 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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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김. 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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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사실은. 떡국. 네. 안 하게 될.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뭐야. 호떡을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좋구나. 진짜 맛있겠다. 오. 근데 저 지금 이렇게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몰라요. 마늘도 감고 좀. 필요한 거 있어요? 어. 한 번 제가 만약에 하다가. 응. 같이. 그냥. 떡도 넣어야 되고. 화이팅. 어. 이거를 자를까요? 어. 네. 감사합니다. 크게 할까요? 하나.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저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를. 어. 지금. 어. 언니. 제가 할까요? 네. 나머지. 네. 떡은. 떡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아. 너무 든든하다. 아. 아. 언니도 너무 든든해. 와. 떡국 같이 준비하니까 나 진짜 가족 같다. 나도 여기 가족 같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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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고ונים. 눅. 안.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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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